안녕하세요.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보건소가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만안구보건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단속 및 금연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공원, 지하철역, 택시버스정류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표지 부착과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공중이용시설 실내와 지하철역 출입구, 택시버스정류소 10m 이내에서 흡연행위 등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을 통해 경미안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캠페인과 동시에 개별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흡연자들의 금연클리닉 등록을 이끌어내 지속적으로 금연실천을 독려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